와우, 햄버거를 먹습니다. 와우, 세트 메뉴입니다, 세트 메뉴. 이곳에서 만난 음식, 이건 반칙 아닌가요? 스커트 버거와 치킨버거, 폭립과 간자튀김까지. 거기에 제가 살짝 얹은 기본 버거까지. 그런데 모습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작지만 알찬 버거. 사장님이 직접 구운 빵과 직접 깔아 만드는 두툼한 소고기 패티가 강한 존재감을 뽐냅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긴 보니까 굉장히 섬세한 부분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수제 햄버거를 먹다 보면 막 흐트러지고 손에 막 묻고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저는 그런 게 싫은데 여기는 여기 보세요. 잡아서 먹으라고. 이런 섬세함. 손님들을 위한 작은 서비스까지 신경 썼다면 음식 맛은 더 할 나위가 없을 것 같은데요. 패티가 굉장히 두껍고 빵도 굉장히 두터운데 굉장히 뻑뻑할 수 있는데 지금 콜라가 안 땡겨요. 지금 패티가 굉장히 촉촉하고 야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드러워. 다음 햄버거가 지금 기대됩니다. 이건 바로 일명 스커트버거. 구운 체다 치즈를 치마처럼 누른 스커트버거는 색감만큼 진한 맛이 일품이라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여기는 음료수 당사 안 되겠다. 너무 촉촉하고 그 스커트 보셨죠? 그 노란색. 튀겨진 그 최자 치즈. 살짝살짝 씹히는 그 스커트. 부드러운데 악쟭. 부드러운데 악쟭 이렇게 씹히니까 재미까지 있어. 아주 매력적이에요. 박수 세 번. 세트에서 엿보이는 맛의 궁합. 센스도 굿. 매콤한 치킨버거와 달콤한 풍립이 만나니까 감칠맛이 제대로 돌더라고요. 가족끼리 와서 치앙껏 골라먹기 제격입니다.